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습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 감정은 앵두금숭보스토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거는 공룡 모습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공룡의 모습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눈코입이 정확하게 좀 남아있는 공룡머리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눈코입이 정확하게 아직 남아있어요 자 캐럿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8캐럿이네요 적지 않은 겁니다 거의 50캐럿에 가까운 거고 투과율은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도는 아이고 투과율은 조금 떨어지네요 투과율은 완전 투과가 아니고 아 투과는 다 되는데 풋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투명도가 밝기는 좀 떨어집니다 투명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노란빛과 핑크빛이 있는 화이트예요 네 그래서 조금 핑크빛, 그 모습은 핑크빛이나 노란빛이 있는 화이트입니다 네 이거는 아직 여기 바깥에도 피출이 좀 남아있는 아주 그러한 곳은 한 중에서 3컵의 중컵에 해당되는 중컵이 좀 더 가까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건 뭐냐면 공룡의 얼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서 또 가치가 있죠 자 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도사에서 일단은 해볼게요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SIC와 C 중에 SIC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역시 다이아몬드 맞는데 투과율이 떨어지네요 그러니 그만한 게 천천히 올라가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다이아몬드에서 한 중상급에, 중급에 좀 더 가까운 다이아몬드예요 네 이거는 기아 특징이 있는, 개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광을 내시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커팅을 하는 것보다 약간 컷을 치고 하는 것도 좋겠죠 개성 있게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공룡 모양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죠 코까지 있네요 여기는 눈이고 얘도 눈이고요 여기도 눈이고 여기는 이마텍이고 눈이 이쪽까지 눈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요렇게 밑으로 싹 이렇게 이거는 저기 익룡 같아요 생긴 게 딱 익룡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파충류 공룡일 거라고 생각하면 새끼 정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광역보숙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숙 감정은 잉두금 승부보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네 다음문도 은가치 색 그대로 나타나죠 네 커팅하면 이쁘겠어요 그대로 직선 해놓고 강을 좀 다듬으면 이쁠 것 같아요 강을 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을 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스탠리 제품은 cles Improaches